2강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, 2강은요, 들어가기 전에 저랑 같이 같이 한번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해야죠. 우리 같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. 나는 중국어를 잘 말할 수 있다. 시작! 다시 여러분, 소리 내보세요. 시작!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부분의 문제 유형 분석해보겠습니다.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귀 쫑긋 들어보죠. 그렇습니다. 이런 문제가 올해 들렸어요. 여러분들, 문제를 한 번만 들려드리니까요. 이런 게 올해 들렸습니다. 뉴 더 쪼 지 루 츄 라는 거죠. 여자는 몇 번 차를 탑니까? 라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였는데요.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냥 질문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. 과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질문을 듣고요. 두 번째 준비 시간,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몇 초예요? 3초가 주어지네요. 자, 그리고 답변 시간, 여러분들 몇 초? 6초가 주어지고요. 이 답변 시간이 나올 때 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충분히 답변을 하고 답변 종료가 되면 여기에 마지막에 불이 켜지면서 끝나는 바로 이게 이 부분 시험입니다. 저랑 같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여러분들요. 질문에 객관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나와 있는 거를 객관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중장람이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. 이 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요. 그림이 바로 뭐다? 정답이다 뜻입니다. 즉, 그림에서 그대로 정답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림이 정답이다. 여러분이 그림을 들으면서 뭘 말해야지 떠올리셔야 돼요. 녹음은 한 번만 들려주고요. 질문은 텍스트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를 들으면서 뭘 해주셔야 돼요? 그렇습니다. 특정한 여러분들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질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. 문항수 네 문항이고요. 준비 시간 3초, 답변 시간 6초죠. 답변 시간 6초는 생각보다 짧습니다. 그래서 이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? 그렇습니다. 대답만. 다른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만 하자? 대답만 하자. 절대로 혹시나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다른 문장을 더 말할 거면 그럼 뒷부분 가서 하시면 돼요.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? 대답만 하자. 기억하셔야 돼요. 중잘람이 분류한 문제는요. 여러분들 첫 번째 숫자 문제. 두 번째 숫자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번호 시간 날짜를 묻는 공약법을 알려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단위, 가격, 비교.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상태 문제, 동작하는 거, 또 어디가 위치해 있다, 또는 오늘 날씨는 어떤가. 이런 거 묻는 걸로 세 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해봤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공약해야 되나 같이 공약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? 그렇습니다. 질문이 나오기 전에 그림을 보고 예상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. 즉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냥 전쟁터 나갈 수 없습니다. 첫 번째 그림 볼까요? 네, 달력 그림이 나와 있어요. 그리고 8일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한테 물을 쓰는 거야, 여러분, 보겠어요. 오늘은 며칠이냐, 또는 어제는 며칠이냐, 또는 내일은 며칠이냐,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, 오늘은 몇 월 며칠이냐, 이런 거 묻지 않을까요? 여러분, 이 그림을 보면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? 그렇습니다. 8일, 뭐라고 그래요? 바하우 라고 하죠.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.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딱 봐도 여러분, 이게 뭐가 나와 있어요? 그렇습니다. 1.5kg이 여러분,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내가 중국어에서, 네, 1.5kg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. 또 하나, 뭐가 눈에 보여요? 수박. 수박과. 1.5kg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지 예상단을 떠올리셔야 돼요. 그 다음 세 번째 그림, 여기 뭐가 있어요? 누가 봐도 축구하는 그림이다. 그럼 축구하는 그림, 알잖아요.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. 티, 주, 지오, 떠올리셔야 된다고요. 그림 보고 뭐 하자? 예상단을 떠올리자. 그리고요, 여러분들 질문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. 무슨 뜻이냐? 첫 번째 문제에서 오늘이 몇 일인지 물을 수 있고, 내일이 몇 일인지 물을 수 있으면, 오늘과 내일은 주어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을 물을지, 내일을 물을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 경우, 여러분 당연히 수박의 무게를 물어볼 것이고, 그 다음 여러분들,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, 아니면 여자가 뭐 하고 있는지, 아니면 남자가 뭐 하고 있는지,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, 선생님, 둘 다 남자인데요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이거 보면서 주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, 다른 대답을 말할 수 있게 된다.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여러분들, 질문의 형식을 그대로 이용해서, 잠시 후 훈련할 거예요. 의문사만 바꿔가지고,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. 중국어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, 특히나 여러분들, 이런 거 막상 딱 읽으라고 하면 헷갈립니다. 일단은 1.5에서 2점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? 그리고, 킬로그램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? 막상 떠올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, 이러한 여러분, 도량형 같은 부분은 저희 HSK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실은, 이 킬로그램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죠. 몇 월, 며칠 정도는 쓰지만,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수고하십니다. 몇 월, 며칠 정도는 쓰지 않게 되 literacy에 대해서는,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, 여러분, 이런 걸 설명해주세요. 아멘